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구 아 나 저 리액션 딱 한 번만 할까? 시간 이동할까요? 한 번만? 이번 기회에만? 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 아 하고 싶지 않다고 피해를 데려기 위해 내 섬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모노녀노 하하 하하 조긍조긍 모노문요 어? 지금 밖에 폭풍이 오고 있어요 거의 실제 리얼 날씨에도 근데 놀랍게도 동물의 숲에서도 거의 폭풍이 오고 있네? 신기하게 동물의 숲은 가끔 현실 날씨를 따라가더라구요 엄청 빛많이 와요 지금 바깥도 엄청 빛많이 와 그리고 대박 대박 대박이게도 우리 저의 영원한 그 뭐야 선물요정 팀팀캣캣팀캣팀캣팀캣팀캣팀캣팀캣팀캣팀캣님으로부터 아미보 카드를 받았어요 대박좋아 대박좋다구요 아미보 카드 받았어요 영원히 소장할거야 내가 영원히 소장할거야 그리고 어떤 아미보 카드를 받았냐면 PL 받았어요 PL 나 여기 왜왔어 근데 나 여기 왜왔어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아 아 오늘 거기서 받았구나 아 잠깐만요 일단 해야될게 좀 있었네 이것만 정리하고 PL 아미보 PL 불러올게요 PL 나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난 미친 광대같은 캐릭터가 너무 좋아 솔직히 전 조카도 되게 좋아해요 어 안녕 아 나 그 리액션 진짜 십졸기탱 리액션 하나 있는데 그 한바퀴 돌고 휘리리리릭 뿅 하는 그 발 안쪽 들고 하는거 있는데 나 그 그 그 리모티콘 아니 이모티콘은 아니구나 그 리액션 갖고 싶어 실현 더 이상 사람 같은 건 안할래 저 그거 알아요 저는 작년까지 실연이 아니라 실현 그 실현을 겪었다의 실현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뭐 예를 들어 뭐 헤어진 애한테 야 뭐 실현당했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사야지 전 지금까지 실 실 실현 당했단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실현 이라고 있더라구요 쪼꼬뽀는 한국에서 태어난지 몇 몇 시간 안되서 한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현 당했단 줄 알았는데 실현이더라구 아뇨요 잠깐만요 제가 그 모아두는 이게 있거든요 어 이거 맞다 일단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그 뭐야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뭐야 화석 머리 제 제 그 헤드헌터 전시관에 전시해놓고 나머지 팔고 바로 아미보 친구 불러오게 할게요 이것 봐 군기 잡고 있는 시조새와 쌍두 쌍두 쌍쌍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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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앞뒤가 똑같아 이게 누구 대가리지? 어 어 브라키오사우루스 머리 여기 썼네 소칼 하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제가리가 여기 썼네 뽀뽀해? 둘이 그럼 자 추 달달하다 어 여기 포토존이야 포토존 여기 이렇게 하트 만들어놔야겠어요 나중에 안녕 안녕 그리고 쓸디리 없는거 팔고 수칼 할로할로 화사씨 안녕 쭈이 노래하는거 봐 쭈이 영어이름은 마샬이에요 쭈이는 아 저 용일동이 너무 귀여워 저 짤똑막한 팔다리로 휘적휘적하는게 너무 귀여워 일단 빨리 이거 하고 아미보 카드를 빨리 써보죠 아 빨리 쓰고싶어 필요없으니까 다 가져가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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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게 이거밖에 없었네 그래서 빨리 가방 정리하고 올거야 그리고 아미보다 팔거야 아 나 뭐라했죠? 아미보다 다 판다고 했나요? 빨리 내 정비 필요없는 아이템들 다 가방에 넣고 다 집에 넣고 아미보 카드를 빨리 만들어요 아미보 카드를 빨리 써요 어우 빗소리가 자꾸 마이크에 들어갈까봐 걱정되네 비가 엄청 오네 아 저 그리고 어제 되게 잠 못잤댔잖아요 이틀 전에 한 시간 자고 그래가지고 어제 여덟시에 자서 오늘 아홉시에 일어났어요 아미보 카드 써 볼까요? 어? 아 이거 아이애티하면서 쓰지? 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동습을 가끔 하면 외국인 친구들은 동습할 때 절대 달리기를 안 눌러요 어 뽀야미! 여기 썼어 저게 우비랑 그 비올 때 쓰는 모자래요 일본 정서인가? 아님 미국 정서인가? 이런 문화는 난 처음 봐 비모자, 비무비 주인님 아 주인님 큰일이네요 저 말투를 한명 뽀야미인가? 뽀야미 말버릇을 주인님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염돼가지고 친구들이 다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됐어 나 벌받는거 아닐까? 나 그 동물의 숲의 신에게 벌받는거 아닐까 걱정돼요 동숲 친구들을 다 노예같이 만들었어 다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게 해버렸거든 아 근데 좀 고민돼요 빨리 내 친구 하나 이사 보내서 마일도가다 해야되는데 잠깐만 어떻게 데려오지? 아 이거구나 네 네 잠깐만 뭐로 할까? 근데 저 비주류 동물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거 안cha? 피에트로 어?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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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엘 피엘 어? 피엘 P.E.L. 아미보로 P.E.L.을 데려오는 광대성애자가 있다? 헬로우 디스 이스 P.E.L. 전화해줘서 그만해 뭐 난 저 광대가 너무 좋아 광대 캐릭터 그런데 무슨 일이지? 무흐흐 오 나를 민드보도의 캠핑장에 초대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야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겠어 그들을 만나게 되다니 설레는군 무흐흐 아 저 민드색 뿔 봐 그리고 저 광대의 의상 저 번쩍번쩍한 컬러풀 동물의 숲에 조커가 있다면 동물의 숲엔 P.E.L.이 있지 저는 조커를 되게 좋아했어요 나중에 한번 써봐야지 조커 내 감상평 아 그리고 나무 익히 있는 초코포 컨텐츠를 방송 안할 때 짬 날 때 해야겠다 방송할 때 하니까 목이 쉬어요 나 목이 쉬어 그래가지고 나일보는 방송 안할 때 해야겠어 목 아프더라구요 P.E.L. 왔어 환타먹고 있어 아 나 얘 귀엽긴 한데 다 쟤 선택지도 없으니까 P.E.L. 무흐흐흐 와 P.E.L. 잘 들어왔어 P.E.L. 데려온 덕분에 황금촛대도 만들고 D.I.Y. 받았으니까 P.E.L.도 데려오고 아 아직 배우기를 안했지 나 이 음악 들을 때마다 파이널 판타지 4 메인 테마 같아요 이 부분까지 똑같아요 음이 똑같애 뿜 근데 본래로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와 와 황금촛대 대박이다 대박오브대박이다 빨리 금방석 두개 만들어서 우리 P.E.L. 님의 눈에 들게 하자 P.E.L. 님 금방 만들어 갈게요 당신만을 위한 황금촛대 저기 그냥촛대 있는데 저것도 황금촛대를 바꿔야지 징그러워요? 왜요? 이쁜 광대잖아요 조커 말고 할리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뻐 근데 P.E.L.이 호불호가 크대요 약간 조커 같아가지고 난 이 광대 강박증 광대 P.E.L. 집 봤어요? 좌우대칭집? 난 이런 강박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싫어해요 광대공포증 있죠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대부분 있다고 하더라고 광대를 무섭게 보는 사람 하지만 P.E.L.은 광대가 아니에요 그냥 컬러풀한 양일 뿐이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너무 좋아 아 뭐 무서우실 어 이거 누구집이야? 아아 내 허락도 없이 이서 온 그 BTS네 집? 쳐다도 안 봐 아 집만 보자 얼굴이 무서울게 있나? 이 광대 문장? 이게 좀 무서우실 순 있을 것 같긴 해요 난 싫어 난 좋아 난 좋아 너랑은 너랑은 영원히 인사할 일 없다 B.T. 미안한데 넌 이 섬에 미움을 샀어 왜냐면 내 허락 없이 왔고 일단 내 허락 없이 왔어 뼈! 멍용님이 무서워하는 광대야 드디어 완성된 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의 황금촛대 짠! 목소리가 좋다고요 제가? 목소리 좋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 아 나 저 리액션 저 리액션 진짜 갖고 싶어 저 리액션 헬리넥 티셔츠? 솔직히 피할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니가 와주면 돼 이런 거 필요 없어 너만 와줘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모두와 만날 일도 그들에게 멋진 물건을 선물 받을 일도 없었을 테지 난 너만 있으면 돼 아 근데 왜 이렇게 좋아 진짜 나 이런 걸? 광대 PL 호불호 엄청 심하던데 난 왜 좋아하는 거야 헬리넥 티셔츠? 일단 뭐 버릴 각오하고 캠핑장에 잭슨이 왔어요? 헉 역시 동순 매력이 있어 일개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동물 같아 헉? 그럼 살지그래? 이사를 생각하긴 했지만 아니 너무 늦어 이 솜을 속속히 안 뒤엔 너무 늦어 그러니까 당장 이사와 당장 이사와줘 제발 어? 아 이거 하루에 안 되나? 암미보로 데려오는 거 하루로 안 돼요? 야 이새끼야 야 그럼 초대 뱉어내 야! 야 난 바로 오는 줄 알고 줬어 이새끼야 초대 내놔 이새끼 만들어놓고 먹태 하려고 하네 계속 말 걸어야 돼요? 아아 아아 그래요? 뒤졌다 넌 야 넌 아 다 닥쳐 뒤졌어 넌 내 섬에 올 때까지 넌 나와 대화해야돼 말 30%에 카드게임은 엄청해서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아 맞아 이거 아미보 데려온 친구 그 캠핑장에 온 친구 카드게임 하는거 있어 흐흫 이거 혹시 다음날에도 불러와서 또 해야되나? 하루에 될 일이 아니야? 아 근데 뭔가 동물의 숲 제작진은 그럴 것 같아 아미보를 원하는 동물 그냥 그날 휙 데려와 버리면 뭔가 게임 이치 안 만든다는 생각을 해서 한 이틀 삼일? 시도해야 될... 어 황금촛대 봐 생각해야 된 것 같긴 해 너 그랬는데 말그러울까? 그래야겠어 야 우리 피엘이 피엘이 캠핑장에 황금촛대 하나 있네 완전 럭셔리한 캠핑장인데 피엘 사탕 먹는 피엘 봐 너무 귀엽다 잠깐만 여기서 대화 한 2분 정도 하고 여기서 답 없으면 검색을 좀 해야겠다 피엘 내가 그 비주류 중 비주류인 너를 좋아하면서 데려왔는데 그 보답은 나한테 해야되지 않을까? 아미보 카드로 되면 놀러와 있다 그리고 뭘 만들어달라고 한다? 가구를 3일을 3개에 걸쳤다 아 3일차 3일차? 잠깐만요 저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그 동숲 제작진의 그 의도를 그 순한 의도를 좋아요 순한 의도를 좋아하고 존중하고 싶어 근데 솔직히 다 시참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3일 동안 쓰긴 좀 그렇거든? 아 지정 이사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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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네 어떡하죠? 제 동숲 목적 중 하나는 시간이 움직이기 시간 이동하기 안 나 뽀바뽀바 제 동숲 모틱 모토 중 하나는 시간 이동하지 않기거든요? 근데 비극적이게도 나 이 PL 데려왔는데 3일이나 기다리고 싶진 않아요 아 어떡해 나 해야 돼요? 타임 트래블 해야 돼?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어쩌지 딱 한 번만 할까? 시간 이동 할까요? 한 번만? 이번 기회에만? 아 진짜 아 아 그러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다고 PL 데려기 위해 내 섬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뇰뇨뇨뇨 뇰뇨뇨 뇰뇨 뇨 뇰뇨 뇨 뇰뇨뇨 뇨 뇨 뇨 뇨 껐다 켜고 다시 그 시간 이동 됐나 확인 좀 해 보자 아 나 진짜 이 시간 옮기기 하기 싫은데 뇰뇨뇨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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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또 시간 이동 한 번 해버리면은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거 죄책감 드네 어머니언니언 하고싶지 않아 근데 아 몰라 이제 했는데 뭐지 뭐 이미 저질러버렸는데 이제 찡얼대면 뭐해 갑시다 합시다 큰일이네 이제 또 중고나라가서 아미보 엄청 사겠네 원하는 주민 아미보 뇨 뇨 뇨 갑시다 전 한편으로 동물의 숲 동물의 숲 하면서 시간 이동하는 걸 금지시 금기시 했어요 터부시 했거든요 뇨 뇨 뇨 혹시 편지로 막 그런거 한거 아냐 너 시간 이동했지 하면서 막 협박 문자 뇨 뇨 뇨 아 아 이게 왔구나 여우기 나 또 또 잘못 샀을걸 100%야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시간 이동의 목적은 아미보로 피에리를 PLE를 데려온다는 목적 하나로 한거니까 그 외에 아무것도 건들지 맙시다 제 조건 야 꺼져 BT 꺼지라고 제 제 조건이에요 아 귀여워 오늘 초코포의 시간 이동의 규칙 그런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엔드게임에서 나오죠 시간 시간 이동의 규칙은 과거로 가서 누구한테 말 걸거나 뭐 현재를 바꿀수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저도 그거예요 시간 이동을 하되 이 피엘을 데려오기 위한 조건으로 피엘을 데려오기 위한 아미보 행위 외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피엘 다시 놀러와줘 널 위해서 내가 아미보 카드를 샀다고 피엘 아미보를 그것도 어우 이씨 어 초대해줘 다시 와줘 피엘 나 너처럼 화려한 광대 너무 좋아 왜 좋은진 모르겠어 내가 변태라 그런 거겠지? 변태 무슨 일이지? 뭐? 뭐? 지금 바로 민트포트 아니 뭐 지금 바로 와달라고는 안 했는데? 저거 웃음 봐 진짜 빼박 조커다 저거 히스레저 조커처럼 저기서 박수도 치는 거지 저렇게 웃으면서 아무튼 피엘을 만나러 가죠 피엘 왔어 근데 나 벌써 현자타임이 오려고 하거든? 더 귀엽고 이쁜 동물들도 많아서 내가 굳이 피엘을 데려온 와야된다는 거에 대한 어... 고민이 좀 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동 휴증 때문에 막 막 꼬이고 막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주민 이사가 버리고 왔어 피엘 왔어 근데 3일 소모되는 거 좀 크다 타격이 연유 연유? 아 연유 귀엽지 다 큰 곰 컨셉인데 소녀 같은 거? 갭 뭐해라 하죠 맘에 들어 이쁘긴 해 근데 이왕이면 연유보다 애플 뽀야미 더 이쁘면 돼 뭐 보답? 내 섬에 오면 돼 내 섬에 와 타원 안경? 내가 안경 싫어하는 거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동작 캔슬됐어 저 동작 진짜 되게 귀여운데 써보자 당장 버려 당장 버려 어떤 무슨 이런 세기말 안경을 써 요즘 누가 여기 살자 야 나랑 살자 아 이렇게 대화를 하네 또 불러주면 뭐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언급을 해주네 피해를 데려오기 위한 시간이동 3일차 아 나 진짜 시간이동 이거 하기 싫었는데 결국 하게 되네 결국 결국은 하게 되네 어 돼지색 그거 알아? 니가 이번에 이사 보낼 1순위야 미안 너무 나쁜 스포일러를 해버렸나? 통나무 말뚝 만들어왔어 피엘 진짜 겸손하네 결국 통나무 말뚝으로 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내가? 피엘 사탕 갖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 나이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통나무 말뚝이래 혹시 그 뱀파이어 사냥이 직업인가? 개집이요? 개집은 없어요 초코포집은 있는데 아 그게 그건가? 아 개집 있다 개집 구석에 있어요 왜요? 피엘 이사 오게? 여기 내 마음을 다 답을 수 없지만 아 아 라탄 낮은 테이블? 음 솔직히 필요없어 그냥 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 한 명을 내쫓고 말이야 더 다양한 보물들? 너라는 보물이 있지 어 이거 되게 설렌다 같이 살래? 나랑 같이 살래? 나랑 이런 거지 오빠 나랑 같이 살래? 라고 누가 나한테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면 이런 게 되겠지 누나 같이 살래? 정말? 거절할 이유가 없지 오케이 그럼 바로 이삼 안내소에 물어보고 오지 흐흐흐 피해를 데려오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자 나왔어 물어보고 왔는데 저 귀여운데 나 저 턱주가리가 노라는 대답을 들었다 왜 집을 지을 땅이 없다는군 솔직히 땅은 많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이삼의 주민에게 부탁을 이거 음 음 그건 좀 하면 3일 다시 해야겠죠? 괜찮아 누가 있을까? 아 아 이사람 아 너가 이사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주민이 있지 너가 이사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주민이 여기 있지 비티야 비티는 벌받는 거야 나한테 왜냐하면 내 허락 없이 일단 일단 첫 번째 내 허락 없이 내 섬에 갑자기 화가 왔죠 둘째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일섬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미해를 데려오긴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비티의 죄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제 결론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비티는 어제 이사가 예정되었고 오늘 왔어요 오늘 오자마자 이사보내기 초코포 인성 인성 너무 터졌다 아 근데 미안하긴 해 솔직히 너무 미안 아 너무 미안하긴 해 진짜 너무 미안하긴 해 어 다녀왔어 비티양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결과 가기 전부터 이사가기를 했대 야아 천신님이 내 말을 들어줬어 아 물론 여기서 시스템상 당연히 이사가는 걸로 되지만 맞지만 비티가 이사 오자마자 이사 보냈네 내 인성엔 지대한 문제가 있어요 피엘 하지만 널 얻을 수 있어 비티를 희생해서 널 데려왔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엘 넌 아무 잘못 없어 피엘 넌 진짜 아무 죄 없어 여기서 최고의 죄인 최고의 쓰레기는 나는 나야 나라고 피엘을 데려오고 싶어서 비티를 내쫓이는데 사실 저 얼굴도 이미 피엘 가면일지도 몰라 사실은 그냥 순한 하얀 양인데 옷이랑 그 트리트먼트 염색을 저렇게 하는 거지 무서워 보이려고 사실 저 안엔 진짜 순수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흰 양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피엘을 놀리면 안 돼요 아셨죠!? 다시 시간 원래대로 돌립시다 시간 니니니니니니 다신 아미보 살 때 빼고는 시간 이동찬을 fare 편안 strikes 왜냐면 너무 나빴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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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 2성고 됐네 확정 됐네 야 곰드로스 너 다음 순이야 너 2순이야 1순위는 글레이라는 돼지 쉑이고 2순위는 너야 야 안녕 너 1순위야 다음에 애플 데려올 거거든 애플 데려오면 다음은 너야 메이는 진짜 이쁘기도 이쁜데 주인님 이쁘기도 너무 이뻐 프로레슬러 마스크랑 찢어진 디트가 어울린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패션고자구만 우린 메이 패션고자였어 주인님 메이가 주인님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녹는다 어 그렇네 뭔가 어울리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 나쁘지 않아? 안녕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어 존다 존다 우리 펭귄이 존다 아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조는 펭귄 찍어 가야지 너무 이뻐 너무 이뻐가지고 목이 셨어 또 아 아 진짜 펭귄은 얘가 탑이다 펭귄 이쁜거는 우리 크림이가 탑이야 아 불러도 안 봐 자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귀여워 펭귄 너가 제일 귀여워 펭귄 중에서 으 그 드레스 아 저 약간 졸린 눈 봐 아 난 내 꿈이었어 자고 있었구나 아 저 저 저 저 저 표현 갖고 싶어 저 감정표현 내년에 단독 새해 카운트다운 라이브가 열린다고 말표하는 순간이었대 쭌쭌쭌쭌 쭈이는 별로 좋아하는 동물은 아닌데 그냥 인기에 갓 데려와 버렸네요 쭈이 왜 그래 이렇게 시무룩해 아니구나 운동하고 있었구나 방구석에서 진짜 방구석에서네 뭐해 쭈이님 와이드 팬츠 신발을 잘 안 신지만 말이야 뭐 그래서 와이드 팬츠 가져오라는 거야 나한테 아니지 나보고 와이드 팬츠 가져와 이런 말은 아니지 어 내가 쭈이한테 준 핑크 드레스 여기 전시해 놨네 아주 잘 보관하고 있구만 너의 또 다른 정체성 너의 또 다른 그 성 판타지를 잘 갖고 있었네 고맙게도 PL집이 핑크색이야 근데 이거 뭐 꼬인 거 아니겠지 그래서 저 핑크는 옛날 BT네 집인데 BT는 진짜 평생 나한테 원한을 갖고 있을 거야 이사 오자마자 이사 보냈다고 어? 하사씨? 아니 PL 어딨어? 도망간 거 아니야? 내가 하도 집착해가지고 도망갔나? PL! PL! 여년녁? 오오오오오 야 이 깜짝이야 부캐구나 헉 부캐 어? 뭐지 저 목걸이? 내가 준 게 아 우산이구나 나 또 헤이라고 해버렸네 말 버릇? 뭐 괜찮긴 한데 바꿔주는 게 제가 원하는 거니까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오빠 오빠 알지? 오빠라고 불러줘 아 너무 아저씨 같아 오빠라고 불러달래 오빠라고 해줘 음흠흠흠응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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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아이돌 놀이하려고? 대박 귀엽다 어우 나 녹아 오빠 아 역시 저도 남자해요 아무리 연상이 좋다고 해도 오빠 소리도 좋아 둘 다 취해할 수 있어야 돼 오빠 하면서 누나도 좋아할 수 있어 오! 검은 거 폈다 검은 칠리 폈다 대박 검은 칠리 모아놨다가 내 묘에다가 막 붙일까요? 내 묘 근처에 깔아줄까? 되게 이쁠 것 같아 어!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뇨뇨뇨뇨 지금 막 들은 것 같은데 별똥별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늦었어 어? 곰도루스 저거 만지러 간다 아하하 표정 봐 아 귀엽긴 한데 곰도루스 귀엽긴 한데 넌 별로 우선순위가 없어 미안해 아뇨뇨뇨뇨뇨 펭귄 아 펭귄 뭐야 저거 떨어져서 자람쥐 아 자람쥐래 스네일 아 이제 한국 이름을 까먹어 피엘 어디갔어 진짜 피엘 뽀얀이다 저기 아 귀여워 혹시 버그 난 거 아니겠죠? 피엘이 이사 오는데 시간을 또 3일 전으로 돌려가지고 막 오류나가지고 막 지금 난리나 있는 거 아니겠지? 포에야만 어떻게 생각해? 피엘 봤니? 주인님 마음 마음 놓인다 주인님 아 이거 아 이거 나 너무 기분 좋아 되게 소름 돋는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알고 박물관 갔는데 박물관에 비티가 있는 거야 영원히 고통받는 불행의 주인공 비티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어 아니 그 화려한 놈이 왜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화려한 놈이 이렇게 눈에 안 띄어? 이런 두면 도망갔다 다시 있던 대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날 피해 숨었다던가 아니면 비티가 납치했어 초코포의 동습 역사상 최고의 불행한 캐릭터 비티 피해를 드리기 위해 강제로 이사 보냈으며 미안해 비티야 이사 오자마자 이사 보낸 것도 좀 미안하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인생인걸 다시 확인해봅시다 섬 주민 주민 때문에 난처한 일이 있어 지금 있거든? 뭐냐면 피해리 없어 아 오늘 이사 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죠? 피해리 왜 없죠? 어? 뭐야 이거 환상의 주민 잠깐만 여기 빈칸에 피해리 있어야 돼 이거 증명할게요 기다려봐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증명할게요 아닌데 이사 준비도 아니요 아예 그 잠깐 외출할게로 돼 있거든요 아 버그 걸렸어 왜냐면 그럴만도 한 게 지금 50분 동안 이 섬을 뒤졌는데 없어 그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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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왔는데 여기 피해리집 있거든요 아 괴담 아니야? 이것 봐요 미안하군 잠시 자리를 비울게 아니야 아니요 오자마자 인사하러 왔는데 자리를 비울게 그리고 피해리집 그리고 피해리집 그리고 이 지도에선 빈주민이야 아 이거 버그 걸렸나보다 버그 걸렸네 내가 하루종일 피해리 찾는데 없는 이유가 있었네 아 내가 그 타임슬립 했다가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해리 없는 게 버그가 됐나보다 피해를 데려왔는데 피해리 여기 없는 걸로 돼있어 왜냐면 다음날에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사 준비는 안됐지만 다시 타임슬립으로 원래 시간대로 와가지고 피해를 이사 왔지만 아니 피해를 들여오고 싶으신 거예요 피해를 오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내 타임슬립까지 해가면서 시간 이동까지 하면서 데려왔어 근데 업도 끝이야 넌 끝이야 진짜 이러고 싶진 않은데 다시 한번 타임슬립으로 날짜를 하루 땡겨 그리고 확인해보면 오늘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알았죠 피해리 왔다 피해리 왔다 어제는 피해리 왔지만 매출 중이라고 표시됐지만 실제로 이사한 건 오늘이다 아 이뻐 와 눈부신 거 봐 생생상자 하나요? 아무튼 난 안함 피해리 깜짝 놀랐어 그 일 아직 기억해? 아주 재밌어 아주 즐거웠던 어제짱이었어 어제였어 음 우리 피해로 왔으니까 안심이 되네 마음 놓고 꺼려도 되겠다 피해로 온 거 확인됐으니까 다시 어제로 돌리죠 다시 오늘 날짜로 돌리죠 리얼타임으로 마음 놓고 성벌 해도 되겠다 원래대로 저희대칭집 됐다 피해리 정신나간 좌우대칭집 초승탈체요? 안 돼 아 근데 이쁜데? 피해리 집 너무 이쁜데? 정신나간 좌우대칭집 난 이거 마음에 들어 솜사탕 있는 거 봐 별로 대칭 아닌가? 아 나름대로 모양의 대칭이잖아요 준 대칭이라고 할까? 준 대칭? 완전 완대칭은 아니고 준 대칭 돌려 돌려 돌림판 있는 거랑 준 대칭 색깔까지 맞추고 완전 모든 모양 맞추는 거 완전 대칭병자겠지만 아 노래도 퍼레이드야 대충 대칭 대대 이거 영원히 도냐 왜? 꿈인가? 야 이거 꿈이야? 야 이거 그 뭐야 인셉션 아니지? 야 안 멈춰 야 룰렛이 안 멈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피해를 데려온 이 순간이 꾸미면 안 돼 꾸미면 안 돼 다행히 손을 하면 멈추지만 냄새 맞네 솜사탕 냄새 맞네 인셉션 아니겠지? 사실 이건 꿈이었다? 이 팽이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사실 꿈이었다? 아니리라 비더 그치 피해라 다행히 멈췄다 꿈은 아닌가 보다 바나나 주스 나 좋아해 그 거기 가서 바나나 주스 좋아 그 주시 가서 초코바나나 먹는 거 좋아해